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헝그리 로봇의 신자 디에테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리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막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설명을 쫙 읽어 드릴 거고 노브에 대한 설명들도 드리겠지만 이 헝그리 로봇 특히나 최근에 나오는 워댄클리프를 기준으로 최근에 나오는 이펙터들은 진정한 이펙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운드, 톤, 우리가 이펙터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악기와의 조합? 일단 잊으세요. 잊으시고 이거는 뭔가 하는 효과? 그렇죠. 효과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저희가 이제 헝그리 로봇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 이펙터들의 그 색깔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펙터의 색깔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하지만 이 회사의 정신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사운드 안에서 음악적으로 흘러갈 때 뭔가 어떤 장치 같은 거를 이제 뒀을 때 어떤 뭐 예를 들면 브릿지에서 귀괴한 사운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그때 저희가 리뷰했던 LP판이 막 튀는 소리가 갑자기 나와야 된다거나 이게 기타리스트가 이제 프로2를 깔고 가는 게 아닐 시에 기타리스트가 이 사운드를 순간적으로 제시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봐주시고 리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브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저것 돌려보다가 정말 우리가 들어도 정말로 이거는 묘하고 새로운 사운드다 싶을 때 또 연주를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테르는 모듈레이팅 딜레이 페달입니다. 에테르의 디자인에 대한 초기 버전은 원앤클리프 디럭스가 출시된 직후 나왔습니다. 에테르의 핵심은 PT2399 에코 프로세서가 채용된 탭템포 딜레이라는 점입니다. 딜레이에서 기대할 수 있는 표준 에코 피드백 및 타임 컨트롤이 존재하지만 이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컬러, 세츄레이션 및 디그레이드 컨트롤입니다. 컬러 토글은 에테르의 특성을 완전히 변경하며 웜 아날로그와 브라이트 테이프의 두 가지 보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츄레이션 노브는 딜레이 칩을 오버드라이브 하는 개인 조정 컨트롤입니다. PT2399 칩은 다른 어떤 칩보다 개인과 드라이브를 잘 처리한다 라고 하네요. 디그레이드 토글은 딜레이 라인에 로우파이 텍스처와 아티팩트를 추가합니다. 지연 시간을 늘리면 아티팩트가 더 많이 발생하고 로우파이한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 라고 하네요. 에테르는 단순하지만 워댄클리프에서 영감을 받은 다재다능한 변조 LFO 코어를 사용하여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한다. 이 설명을 쭉 읽어 내려갔는데 저도 그렇구요. 시청하시는 분들 이해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것 같다. 사운드를 들어봐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립니다. 노브부터 설명을 드리구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에코 이펙트의 양을 조정합니다. 스트레이, LFO를 일반적인 사이언파에서 랜덤파형으로 변경합니다. 시프트, 변주의 깊이를 결정하며 넓은 범위를 제공합니다. 타임, 딜레이 타임을 설정하구요. 레이트, 모듈레이션의 레이트 값을 설정합니다. 싱크, LFO 속도를 조절합니다. 피드백, 딜레이 피드백을 조절합니다. 세츄레이션, 딜레이 칩을 오버드라이브 하는 개인 조정 컨트롤입니다. 컬러, 웜 아날로그와 브라이트 테이프의 두가지 보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그레이드, 딜레이 라인에 로우파이 텍스처와 악티팩트를 추가한다! 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 볼게요. 네. 자, 아까 마이크를 타고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눌렀을 때. 마이크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마이크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마이크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은총씨도 지금 그냥 막 치고 있는 건 아니죠? 여기서 스트레이 노브를 스위치를 위로 올려서 이게 여러분 꿈을 꾼다 맞아요 아니면 혹은 소주 말고 독주? 댓길라 먹고 취하면 인스타그램에 채널 이름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즐겨보는 채널인데 인스타그램에 꿈을 그래픽으로 표현한 채널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고양이 얼굴인데 고양이 얼굴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 얼굴로 변했다가 악마의 얼굴로 변했다가 천사의 얼굴로 변했다가 진짜로 꿈에서나 볼 듯한 그걸 시각화한 채널이 있는데 그런 채널을 보고 있는 느낌도 들고요 여기서 일단은 시프트 조절을 하고요 레이트 조절을 하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페달이 나오는 이유는 확실히 요즘 올라오는 예전 레트로 감성의 플러스 확실히 사이트델릭은 늘 해외 시장에서는 존재했지만 한국 시장에서도 요즘 맞아요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운드를 좀 이제 유행에서 오는 부분들을 확 당겨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건 뭐 저만의 생각인데 예전 레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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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굉장히 몽환적이고 은총씨가 앞서서 말씀하신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진짜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을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이펙터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돌려볼게요 제가 뭐 알겠습니까 막 해보세요? 막 해보죠 노부도 막 한 번 돌려볼까요? 템포만 약간 이 정도로 좋습니다 앰프 내버리 마샤를 바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좋습니다 제가 이 모듈레이션과 관련된 노브들을 한번 다 최대한 줄여볼게요 네 저는 이 팩터를 또 쓰자마자 왜 또 한 분이 또 그럴까요? 이거는 줄리아 드림의 박진영씨가 또 써야 되는 페달이 아닌가요? 그렇죠 아 이거 퍼즐을 한번 물려보고 싶은데 다음 시간에 황구리 로봇의 퍼즐을 또 다룹니다 한 번 사운드로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보이즈가 낀 듯한 아티팩트를 섞은 이런 굉장히 특이한 질감의 사운드 중에서도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브랜드예요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근데 항상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헝글로봇 같은 경우는 연주자들에게 이제 음악적인 영감을 선사한다 저희가 앞서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팅해 놓은 상태로 사운드를 들었을 때 어? 정말 난감할 정도로 이걸 어떻게 다뤄? 하는 정말 난생 처음 듣는 진짜 꿈에서나 들을 법한 사운드들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 페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공부는 아니고 탐험을 떠나야 되는 페달이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다행히 제가 모듈레이션과 관련된 노부들을 최소화 시키면서 굉장히 또 은청씨가 멋진 연주를 들려주면서 이 에테르에 대한 매력을 다행히 들려드릴 수 있게 됐는데 저는 이런 페달 정말 좋아하지만 이 친구는 정말 매력있다 그래서 이 워댄클리프와 함께 이 에테르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헝그리 로봇을 늘 믿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서는 근데 어떠한 부분에서는 또 믿고 있습니다 뭘 믿냐? 어? 우주로 갈 것이다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운드를 만들어낼 것이다 근데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운드라는 게 여러분 뭐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여기서만이 나올 수 있는 아까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뭐 어렵죠 어떠한 표현으로 그걸 써야 될지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저는 듣자마자 사실 좀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와 이게 바이브랑 퍼즈랑 물려서 뒤에 완전 앰비언트 크게 잡아놓고 그러니까 머클리 7 같은 경우 디케이크가 엄청 잡아놓는데 프리딜레까지 땡겨가지고 와 이거 진짜 멋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걸 들으시면 우와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거 직전의 톤을 들어보셨을 때 저는 사실 치면서 약간 무섭더라고요 아까 소름끼치는 와 기괴하다 기타 치면서 약간 쭈뼛 쏘는 게 처음이었는데 와 헝글롬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공포영화 같은 걸 보거나 보면은 음악적으로 무섭게 깔아가는 것도 있지만 소리 그러니까 악기는 사용하는데 소리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죠 와 그런 게 나네 와 진짜 멋있다 멋있으면서 무섭다 그리고 연주를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얘가 그러니까 기타가 나의 플레이를 벗어나서 자기 혼자 막 자기 소리를 낸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어떤 부분에서 뭔가 얘 혼자 살아있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오 좋은 표현입니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헝글로봇이 또 이번에도 와 재밌는 녀석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보는지 알겠지만 소리 퀄리티 끝내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응답력이라던가 이 해상도 질감 소리의 두터움 이거는 예전부터 워낙 잘했었기 때문에 역시나 그냥 일반적인 공간계 페달의 사운드로서도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이펙터들이 다들 그렇지만 헝글이 로봇의 이펙터는 이펙터 타임즈의 15분에 그 매력을 담기에는 너무나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은총씨 먼저 디에테르에 대한 한주평 주신다면 네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꿈으로 가는 특급열차을 보여드릴게요 그 예전에 무슨 이런 제목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뭐 만화책 중에 예전에 환상 게임이라는 저기 만화책도 썼고 약간 순정만한데 그게 막 근데 이렇다고 막 몽환적이나 이러지는 않은데 마치 애니메이션 중에 아키라라는 일본 굉장히 유명하죠 되게 작품으로서 그런 세기말적인 어떤 혼돈 카오스 뭐 이런 느낌도 들지만 그것보다도 뭔가 그 사이키델릭 장르라고 해서 우리가 음악으로 듣는 혹은 뭐 거기 사이키델릭 이미지들 있잖아요 저는 이걸 듣는데 그런 이미지들이 떠올랐어요 그림부터 먼저 떠올랐는데 뭐랬어요 요즘 사실 한국에서 뭐 좀 약간 무거운 얘기 하겠지만 사실 좀 안 좋은 약들이 들어서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도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옛날에 이제 뮤지션들이 나라든가 아니면 혹은 뭐 일반인들 그런 그 어떤 뭐 특정 그림을 보면서 막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뭔가 그 효과가 막 그 두 배로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합법적으로 음악으로 그렇게 합시다 근데 이게 뭔가 연주자로 하여금 어떤 그런 뭔가 환상적인 어떤 정말 몽환적인 그걸 좀 넘어서는 어떠한 그런 이미지들을 귀로 들려져서 좀 시각화해주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되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 이게 참 헝글로보가 요즘 어떤 트렌드적인 것들을 또 좀 잘 캐치해내지 않았나 라는 또 생각도 들고 이 팩터의 활용도 부분에서도 어떻게 누가 썼는지에 따라서 확실하게 많은 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뜨고 꾸는 꿈 똑같습니다 뭐 은총이랑 거의 비슷한 한주평인데 실제로 저도 듣는 내내 뭔가 이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몽환적인 느낌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은총씨가 앞서서 뭐 우주로 간다 표현했는데 저는 우주라기보다는 꿈이란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이펙터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이펙터였고요 요런 이펙터 워댄클리프 디럭스 나는 구입했다 라는 분들은 다시 한번 흔들릴 수밖에 없는 멋진 이펙터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 한번 줘 보도록 할게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9.0 저는 저만 제 취향을 반영해서 높게 졌나라고 걱정했는데 왜냐면 기본적으로 탑재된 엔진 자체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아니어도 그냥 이 아날로그적인 이 사운드를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들려드린 톤만으로도 이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존경에 맞이하는 데이빗 길모 형님 같은 사운드도 충분히 낼 수 있어서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페달은 아니다 근데 거기에 난 남들과 다를 거야 하는 소스까지 얹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사운드 찾는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또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헝그리 로봇의 이 신작을 가지고 찾아뵙여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림 안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